안녕하세요 정방섭입니다 정방섭 영어구문 383개를 여러분에게 아주 세밀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울 부분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관사유치입니다 지난번 383에 13번에서 배웠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관사유치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14번 구문이죠 What such many가 부정관사 A와 N 그리고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구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4번에서는 뭐냐면 어순 이에요 관사 어순 1번 I have never seen such a kind girl 나는 그처럼 친절한 소녀를 결코 본 적이 없다 할 때 such a kind girl 이와 같이 말해요 그런데 such를 지난번 우리가 13번에서 배웠던 것처럼 so가 나면 so kind a girl 유치가 바꿔지죠 so kind a girl I have never seen so kind a girl 나는 그처럼 친절한 소녀를 결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so를 쓰면 관사가 뒤로 가고 such를 쓰면 관사가 앞으로 온다 형용사 앞에 2번 what a wise boy he is 그는 얼마나 현명한 소년이냐 뜻은 마찬가지예요 how is a boy he is 얼마나 현명한 소년이냐 그는 그럼 호설 쓰면 관사가 앞에 A가 나와있죠 하우를 쓰면 관사 A가 뒤로 갔죠 역시 이 하우 영법은 지난 시간에 13번 문장에서 배웠어요 13번 구문에서 그 다음에 many are many are many are many are 많은 사람들이 would welcome the opportunity 그 기회를 환영하겠을 것이다 many are man many are 그 다음에 단수 명사가 나오지면 they are 많다는 뜻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many men would welcome the opportunity they are て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환영하게 될 것이다. Many times, 아까 여기서 말했지만 many times, 여러 차례, 수많은 회를 Have I said it, 나는 그것을 보았었노라, 그런 뜻이에요. Many, many, 많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4번에 It is quite a cold day, quite는 제법 상당히 그런 뜻이에요. It is quite a cold day, 제법 추운 날씨입니다. Quite a, 일단 관사가 뒤에 왔죠. 그런데 quite 대신에 very를 쓰면 앞에 나와 있죠. It is a very cold day, 매우 추운 날입니다. 의미는 같지만 quite를 쓰면 quite a cold day, quite 대신에 very를 쓰면 It is a very cold day, 위치가 바꿔졌죠. 그 다음 1번 CF 비교. She is quite a good painter. 그 여자는 quite a good painter, 그러니까 제법 아주 훌륭한 그런 화가이다. 이제 quite어죠, quite어.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She is a quite good painter,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quite a good painter 이렇게 말한 것은 영국식이고 그 다음에 미국식이라고 나와 있죠. 미국식은 She is a quite good painter, 그 여자는 꽤 훌륭한 그런 화가이다. 그러니까 영국식일 때에는 quite어, 미국식 영어일 때는 a quite, 어순이 바꿔져 있죠. 그 다음 마지막, She bought rather an expensive dress죠. rather an, rather an, 이렇게 해서 관사가 rather 다음에 왔는데 그 밑에 씹으면 a rather expensive dress,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rather an expensive dress, 그 여자는 꽤 비싼 의상, 드레스를 구입했다 할 때, rather an, 이렇게 해서 표현되고 때에 따라서는 She bought rather, a rather죠. a rather expensive dress, 내용은 똑같죠. 그 여자는 꽤 비싼 드레스를 구입했다. 그런데 rather an,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고, rather,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식일 경우 영국식일 때, quite어 이렇게 말할 때, rather an, 그러면 영국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rather expensive, 이렇게 말할 때는 관사가 앞에 와 있죠. 이럴 때는 미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나라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그 이유를 따질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383에 13번에서도 관사 위치를 배웠죠. 관사가 형용사와 같이 써있을 때. 그때는 as, so, how, to, however 이런 것이 있지만 오늘은 그와 반대로 what, such, many 이럴 경우에는 관사가 앞에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온다. 말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구독, 공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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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